이, 가, 아니에요 격식체 이것은 오리입니다.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박입니다. 레몬이 아닙니다. 높임말 이것은 오리예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박이에요. 레몬이 아니에요. 반말 이것은 오리야. 강아지가 아니야. 이것은 수박이야. 레몬이 아니야.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가 아니에요. 받침 있어요. 이 아니에요. 마이클 마이클이 아니에요.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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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없어요. 가 아니에요. 마크 마크가 아니에요. 치마 치마가 아니에요. 같은 뜻 같은 뜻 다른 표현 강아지 받침 없어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레몬 레몬 받침 있어요. 이것은 레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몬이 아니에요. 이것은 레몬이 아니에요. 이것은 레몬이 아니야. 바 manicure 연습 문제 보기 제시카 가수 제시카 제시카는 가수가 아닙니다. 제시카는 가 수가 아니에요. 제시카는 가수가 아니야. 이것, 수박 이것은 수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박이 아니야. 앤디, 소방관 앤디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앤디는 소방관이 아니에요. 앤디는 소방관이 아니야. 볼펜, 연필 볼펜은 연필이 아닙니다. 볼펜은 연필이 아니에요. 볼펜은 연필이 아니야. 여기, 캐나다 여기는 캐나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야. 저, 영국 사람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영국 사람이 아니야. 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